김종대의 작두 2탄 오늘은 누구를 쓰려고 이렇게 작두를 들고 나오셨습니까 이 취지를 다시 설명드리면 몽둥이가 아니다 썬다 센치메터 단위로 썬다 이게 지금 목소리가 커지다 보면 막 두둑 옆에는 몽둥이가 자주 나오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회칼로 작두로 이렇게 썰어줘야 소여물도 잘게 썰어줘서 그걸 끓여줘야 그래야 소가 잘 맞고 뒷다리 없지 여물이라고 해서 그냥 삶아준다고 하는 거 걸려서 안된다고 국어사전의 썰다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상한 용언 아니에요 잘게 써는 거지 오늘 리스트가 윤석열 긴건이라고 알고 있는데 먼저 지금 나와있는 의문점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면 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 운영이라든가 그 전에 있었던 국회 법사위의 입법 전문회는 이제 이 정권의 최후를 보여주는 마지막 민낯이에요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 그냥 뭉개고 가 해명이 안 돼 이런 분위기를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분쇄하기 위해서는 잘근잘근 썰어줘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세 가지 건이 있는데 강의구 부속실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에 통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데요 네 이게 여서통이고요 그 다음에 임성근 사단장이 초청해서 모인 카톡방에서 주고받은 JTBC 단독 보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에 현재 회의록이나 속기록이 남아있는 게 없다 그저 작년 7월 31일 회의에 대해서 이 건들을 쭉 한번 보시라 네 이러면은 저는 잠깐만 죄송합니다 회의록 속기록이 남아있는 게 없다라는 문제 없다 그리고 임성근과 멋진 해병의 단톡방문제 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러셨죠 강의구 부속실장의 등장 네 등장 이렇게 보면은 이 최해병 사건에 대한 외압이 일단은 회의 때 경로해서 외압이 들어간 공식라인에서 벌어진 일로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는데 아니죠 아니라는 거에요 이게 그 공식라인은 드러난 현상이고 본질은 별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썰어보기로 합니다 네 그러시죠 먼저 회의록이 없다 8시 50분에 그 부속실장 전화가 임기훈 비서관한테 작년 7월 31일 상황이에요 옵니다 이기 때 임기훈이 8시 50분에 전화를 하죠 네 그 다음에 9시가 넘은 시각에 이번에는 부속실장이 임기훈 비서관한테 전화가 오는데 8시 50분 전화할 때까지만 해도 평화로 보았단 말이에요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임기훈은 뭔가 대통령한테 보고할 일이 있으면 잠시 후 11시에 시작하는 수석보좌관 행위 안보부실 수석보좌관 행위에서 보고하면 돼 그렇지 대통령이 지시할 일이 있으면 거기서 지시하면 돼 그렇지 또 실제로 그렇게 됐어 그런데 이것도 운영위에서 이제 와서 말을 뒤집는데 보고가 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건 이미 다 확인된 걸 또 뒤엎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하면 돼 그런데 왜 회의 전에 통화가 송수신이 두 차례 있었을까 이건 다른 지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전날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제가 했다 결제했다 그래서 이첩 된다 이거를 임기훈이 부속실장한테 알려 준 거고 그게 30일? 네 31일이죠 31일 날 아 그러니까 전화해 준 거구나 어제 이런 상황이 있었다 그 다음에 부속실장이 재차 전화가 온 거야 이거 사실이냐 그러니까 뭔가 그 사이에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국방비서관 이 사안을 뒤집어 엎을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1시에 가서 대통령으로부터 레프트 훅 라이트 훅이 막 날아와 정신없이 터지고 그리고 서둘러 막 국방부에 연락이 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 전에 이 부속실장 하고 왔을 때 이미 사다리 난 거고 회의는 약속 대량 같이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이 진짜 화를 내면서 치시를 하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회의가 끝나고 12시 50분부터 또 부속실장하고 임기훈의 통화가 이루어지거든요 아니 대통령하고 다 보고하고 조치했으면 됐지 왜 부속실이 또 확인을 하냐고 왜 난 이번에 처음 말하는데 부속실장이 차관급이다 되게 높아졌더라고 옛날에는 1급이었거든 네 근데 이게 뭐 대통령 수사관 할 때 검찰총장 할 때 밑에 수사관이었고 그때도 비서실장 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까지 대통령 부부로 꿰고 있는 인물 그렇죠 김건희가 박았다는 얘기들이 파다하던데요 강요국은요 그래요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고 그렇지 자 그러는데 이제 두 번째 이 대목은 뭔가 비공식 라인이 개입한 냄새가 나 어떤 거예요 그 카톡방 말입니다 단톡방 네 단톡방 멋진 해병 멋쟁 해병 그랬는데 이 방에서 나온 그 카톡 대화 jtbc 보도가 그게 전부일까 그리고 카톡 대화는 골프를 위해서 만들어진 대화방이지 이후는 운영이 안 됐고 그러면 이 다섯 사람은 모르는 사이로 헤어졌을까 아니거든 그렇죠 원래 단톡방 운영하면 서로 간에 다른 얘기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더 있거든 그 다음에 이 카톡방에 안 들어온 멤버도 문제되는 저기 뭐냐 블랙팔리 인베스트먼트 도이치모타스 주가제적합사력이 이종원 말고 이종원 말고 또 있어 더 있어 그래서 여기가 항상 하나의 경제공동체 운명공동체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나는 역할을 주목하는 게 한 가지 이게 있는 거예요 어떤 거요 임성근 사단장이 대통령이 경로를 해가지고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가 가서 국방부 장관이 임성근 사단장 그 보직 대기 상태에 있는 사실상 보직 해임에 있는 상태의 임성근 사단장을 다시 휴가 처리하고 없었던 일로 해라 그러니까 그날 출근을 못한 건 휴가 처리를 해라 이렇게 꼼꼼하게 지시를 한 게 오후 2시 20분이거든요 2시 20분이에요 근데 해병대 임성근 일사단장은 휴가 신청을 그로부터 1시간도 더 전인 1시간 30분 전인 12시 50분에 전산망으로 휴가 신청을 완료한다고 야 그럼 다른 라인에서 오다 받아서 움직였다는 거네요 그러면 전산망에서 그건 접수가 완료된 때고 실제 접속을 한 거는 그 전이라고 그걸 밑에 상사를 시켰더라고 사단장실에 그러면 야 이거 빨리 지금 휴가 신청을 해라 이런 건 아무리 늦춰 봐도 12시 40분 이전이거든 그때 자기가 보지케인 면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장관은 2시 20분의 짓이었는데 사단장이 뭔지 알아 청와대 돌아가는 걸 누가 알려줬을까 강희구인가 그러니까 그거와 이 카톡방 멤버라고 보는 거야 강희구가 카톡방 멤버 경호처가 아니라 경호처가 아니고 아니 경호처에 직원이 있잖아요 카톡방에 전 직원이죠 비공식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 속도가 훨씬 빠른 거예요 어떻게 장관이 뭐 저기 뭐야 이러저러 모아놓고 지시를 하고 대책회의 한 전에 이미 실행이 먼저 돼 강희구 실장의 등장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군요 여기가 연락책인 거지 그러면 사단장은 장관 지시가 내려오고 사령관 지시가 내려와서 그러면 복명하는 차원에서 휴가 신청을 하면 되는데 뭐가 급해서 그러니까 누군가 야 너 살아났으니까 빨리 휴가 신청해 이 연락을 누구한테 받은 거지 사단장은 이거를 국회나 언론에서 지금 못 짚어내고 있는 거 사단장은 더 빨랐다 더 빨랐다 어떻게 그날 말입니다 예 보직해임 상태에서 7월 31일 날 관저대기 사령부 파견명령이 내려진 날이에요 31일은 그 파견명령이 내려진 게 11시인가 그래요 어떻게 1시간 50분 만에 뒤집어 사단장이 어떻게 이걸 알고 휴가 신청을 했을까 휴가 신청이란 말이 안 되는 거지 날라가는 아웃되는데 살아났으니까 휴가 신청한 거 잡혔어 내가 보기엔 잡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카톡방 문제로 돌아가서 네 이 카톡방에 관계돼서 그 둘러싼 풍부한 정보가 곧 공수처에 제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공익제보로 어제 보도에는 카톡방은 자기네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딱 오리발 내면 그게 아니구나 아니 지금은 수사 대상이 아닌데 공수처가 몰랐던 거니까 공익제보가 들어간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거기 나와있는 멋진 해병들 거기에 지금 KTV에서 보던 그 사람들이 카톡방에 진짜 멤버들이 더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의원님 출제하면 강의욱 부속실장 근데 그 부속실이 아니 그게 직접 연결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계속 주변을 확대하다 보면 어디서 연결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강의구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강의구는 누굴 보좌하려고 했을까 근데 그 부속실이라는 것이 지휘 부속실이 없잖아요 네 같이 썼겠지 공용으로 뻔할 뻔 짓 하냐 그건 정거리는 다 써 다 써요? 정의 수석한테도 전화하고 부속실에 일 막 시켜요 그러니까 부속실장이 아니 부속실장이 대통령 보좌하려고 임기훈한테 전화했냐고 그리고 800에 8070은 몇 층이냐고 5층이 되면서요 5층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딱 잡아떼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게 딱 걸렸네 의원님한테 보니까 이거는 공식 비공식 의사결정 라인이 섞여 있는 건데 비공식 라인이 항상 한 템포 더 빨라 이야 한 템포 더 빠르다고 이게 근데 공식 라인이 수습해 물 막는 거야 그건 다 형식이고 패스트트랙이 존재한다는 거죠 패스트트랙이 그럼 어머니 한 가지만 윤석열이 경로했다는 것은 나중에 사후연출이에요 그럼 맞춰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신 회의 나가서 좀 화 좀 내 그러니까 알았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뭐 있어야 되니까 거기다 생각해 보니까 저기 공식 라인 보고보다는 부인 조언이 더 맞는 것 같거든 그럼 화가 나지 그럼 왜 말 안 들어 뭐 이럴 수도 아 참 이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저 그러다가 이제 엊그제 운영위원회 보니까 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게 하니까 뭐 언론만 침도 몰라 이 돌아간 사태에 대해서 거기 거기 그냥 모르세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쪽에 원래 모르는 거야 김태효 차장도 똑같아요 김태효 차장도 진짜 모르는 거야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안에서는 금기어 같아 금기어 세혜병건 성역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충분히 이 다 겉절이 들이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말하자면 저 핵심 코아 그룹에는 누구도 이 사실을 모르는 거 같아 그 다음에 전부 입 다물잖아요 임기움부터 이종서부터 입 다물을 하니까 물어보지도 못하는 거 같아 전부 입 꽉 다물고 위에서 직접 다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모르는 거 같다 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 모르는 거 같아 근데 저것만 침도 모르더라고 그리고 조그마한 사람들은 그냥 거짓말만 하면 되는 거지 알려고도 하지 마 네가 감히 신성을 건드려 알려고도 하지 마 퍼즐이 맞춰지네요 이런 식의 분위기가 대통령실에 조상이 돼 있다는 거 그럼 국회가 물을 때는 어떡하냐 그건 황명사건 아닙니까 이런 정도 답변이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이 정권이 이제 끝이 보인다는 게 바로 이런 점이에요 보통 하나의 권력이 대통령실이 운영될 때는 위기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상해서 그걸 사전에 차단하거나 아니면 물타기하거나 역공을 취하거나 하는 기획그룹이 존재해야 돼요 그렇죠 비서실장의 임무는 그런 기획그룹을 탄탄하게 운영해서 사전에 조기경보를 울리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참모층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어제 보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은 그런 머리를 거의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와해된 거예요 그리고 국회청문회나 어디 공수처 나가는 증인들도 컨트롤을 못해 정진석이가 어 그러면 완전히 와해된 거거든 이렇게 돼 있고 그냥 알아서 잘 입만 다물게 만들어 놓고 자기도 몰라 물어볼 수조차 없어 진짜 그래서 답변이 난 운지 얼마 안 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안보실장도 그렇고 올해 있던 김태효조차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 회의도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 벌써부터 그 어떤 전체주의 체제지 의견이 자유롭게 이렇게 공론이 되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에요 이 집단이 공식 라인도 붕괴됐다고 봐야 되는군요 무너졌어 그러니까 대통령은 밤에 뭐 저기 비선라인 만나러 다니고 유튜버 보고 이러니까 참모들도 접근이 안 된다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도 궁금해 김정대원님 특강 초청해서 좀 들으라고 그러지 네 그래서 대통령실은 이미 무너진 조직이에요 이건 죽음조직이에요 대통령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국정운영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저번에 무슨 박영성 국무총리 뭐하고 뭐하고 아무도 모르잖아 대통령실은 아무도 모른다고 대통령은 별도의 라인이 있다고 7070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 전화에서 네 그 전화만 오면 딱 일어나서 스탠드업 받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걸 만들고 싶었던거지 별도의 돌파 돌격대 네 이래가지고 이게 저 보니까 대통령실은 실제 모르는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을 못해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뭉개는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네 저기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나 정체성이나 이런 호감도가 바닥으로 떨어져도 대책을 못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냥 거기서 월급이나 받아먹고 가져 놨 수 내놓을 수가 없어 찍어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보가 없는데 뭐 아무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정국민이 김건희 여사를 말이 안 떠오네더라고 해도 대책이 없다고 단에게 뭐 100만이 넘어가고 200만이 돼도 그건 그냥 뭐 야당 지지자들이 한 일인지 대책이 없다니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 손을 쓸 수가 대통령이 또 국힘 의원들을 관서로 직접 불러들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그냥 똘마니들처럼 나가는 간신들이 득실득실해 가지고 맹종하는 사람들이 있지 국민의힘에도 기획그룹이 없어요 고기도 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말에서 내려왔을 때 호랑이 등에서 내려왔을 때 제일 비참해질 사람들 우선 정진석 실장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이걸 바로 썰어버려야 되는데 옛날에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때 박근혜가 탄핵을 당했어요 그랬나요 근데 정진석 실장하고 내가 같은 상임이라 대화를 많이 해보는데 그때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 사람은 저기 뭐야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부터 우병우 사태까지 쭉 터질 때까지 대통령한테 이거 지금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건의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그냥 그 이정현도 마찬가지 설렁설렁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전부 야당의 공세라고 그랬어 그렇게 여론이 나빠질 때도 천하태평이었다고 그러다가 태블릿 pc가 터질 때 오 이거 뭐야 겨우 이 정도였다고 그러니까 이 집권당에 당대표 원내대표가 대통령한테 경고를 한 적이 없어요 직언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다가 태블릿 pc 터지고 난리가 났을 때 박근혜가 불렀어요 불렀어요 정진석이를 정진석이고 이정현 그때 박근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임기 단축은 국회에서 논의에 따라 따르겠다 사실 박근혜가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거 얘기를 할 때 정진석이 나와서 고맙다 대통령께 왜 그러냐 나를 살려줬다 그 말을 안 해줬으면 대통령이 국회 가서 내가 감당을 못 해 국회가 그런데 대통령이 마음 비웠다 이렇게 국회 가서 설명할 명분이 생겼다 이거지 그게 본인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을 그렇게 수수방관하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마음 비워서 자기를 살렸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똑같네 지금 똑같아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래서 지금 똑같아 저게 문개고 가고 탄핵 한쪽에서 얘기 나오고 아니면 그래도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래서 이건 뭐냐 하면 대통령이 폭삭 망하든 말든 내 할 바 아니다 이건 다 야당의 공생일 뿐인데 이러고 버티면 된다는 게 그때 원내대표 할 때하고 지금 비서실장 할 때가 똑같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지금 대통령은 박근혜같이 내려놓겠다는 말을 안 할 거거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김건희가 있잖아 그 차이가 있잖아 그 차이가 있잖아 윤석열 하나만 설득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좀 합시다 이게 안 돼 폭탄집 먹으면서 둘이 술 친구니까 김건희하고 폭탄집 먹을 수는 없잖아 둘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뭐냐 하면 점점 이제 제3자로 빠지는 게 대통령이 나한테 뭐 상의한 적 없잖아 그렇지 임오도라고 간다고 임오도로 그러면 대통령을 누가 지켜 겉으로는 다 충성하고 맹종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의 특색이 뭐냐면 박근혜 얘기하셨지만 김건희가 사실상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이 특색인데 이게 결국 윤석열을 쫓아내는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 쫓아내는 문제가 핵심이 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상이 드러나고 이러면 나중에 이제 대통령 부분만 남아요 다 도망가고 다 도망가고 그렇게 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야당이 이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경영하는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미 청문회에서 유재훈, 신범철은 무너졌거든요 무너졌죠 신범철은 뭐 지가 말실수했다고 그러면 의도적으로 얘기했겠지 지도 빠져나가야 되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말실수입니까 그래서 애탈하게 그게 어떻게 그리고 저기 외곽에서 터집니다 이제 공적인 라인 밖에서 코바나 콘텐츠나 도이치모터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야당이 이런 데 활약을 집중하셔야 돼요 아 그게 있구나 확 두들겨 패다보면 거기서부터 뭐가 터져나 이제 이미 공익 제보가 들어가고 있어 지금 그래요 도이치모터스의 공익 제보 그건 뭐예요 주가 조작했다는 건 천하가 다 알잖아요 아니 해병대 커넥션 그거 누가 또 있다 그 연결 루트들이 단톡방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메신저를 이종호가 했다 아니면 뭐 아까 부속실장이 들어와 있다 거기에 총대장은 김건희다 아니 뭐 그건 뭐 알아서 해석해 주시고 네 저는 해석하는 사람이니까 해석을 해 주시고 지금 이 거는 제가 그 카톡방 대화 내용은 저한테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 해병 출신 직원 뭐 또 뭐 변호사 또 뭐 뭐 저기 블랙퀄리 인베스트먼트 해가지고 임성근 팬클럽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제보는 이미 작년 9월에 받은 제보가 지난주에 나오신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지금 흘러가는 모양은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작년부터 지금까지도 진행되어 오는 건입니다 이게 네 네 그래서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 조직이거나 아 그게 이런 성격과 임성근 팬클럽 성격이 다 있다고 봐요 자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제이티 보도가 그러면 제 지난주에 나 왔으면 입법 청문회 끝나고 왜 이종호가 아직까지 입장 표명을 안 하냐고 대응이 없어요 없어요 나도 그 참 이상하더라 그게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쯤 당사자가 펄펄 뛰고 나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난 그런 거 한 적 없다 도망갔다니까 아 이건 쫓아가서 잡으면 돼 아니 저기 뭐냐 그래서 이 정권이 김만배 뭐 신앙림 구속시키는 거 보십시오 어 약간의 명예에서인가 갖고도 이 막 구속영장 저렇게 때리고 자라는데 아 이건 냄새가 풀풀 나는데 왜 가만 나도 아 그러면 임성근이가 김건희의 그림자 조직의 일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 되는 게 아니라 매개체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종호와 또 해병대 조직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김건희는 임성근을 찜한 거예요 왜 아 그것까지는 조금 더 지금 제가 다 설명 이게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 너무 궁금한 게 많아 미쳤어 그 전에 임성근을 바로 연결시킨 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유 교수님 그 해석이고 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알았어요 예 바로는 아닌데 냄새가 나 그 저기 이 조직은 뭔가가 있어 지금 그리고 지금 jt보도 말고 그건 빙산의 일각이고 추가 내용이 제보가 된다니까 네 얼마 기다리면 돼요 내일 뭐래 아 그거야 이제 그 제보하는 측의 사정이니까 기다려 보셔야지 진실은 기다려 주는 자의 편입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하죠 시청자분들도 이야 이게 처음 세 가지를 말씀하셨잖아 처음에 강예구 부속실장 그죠 등장 이거는 그 부속실이 윤석열의 부속실인지 김건희의 부속실인지 우리가 들어가서 보지 않았으니 잘 모르겠고 하여튼 간에 둘이 공용한 것 같다 공용 제2부속실이 없으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골프 모임이 골프 모임이 그게 단톡 모임이 그 사람들이 다 아니다 또 있다 또 있다 이게 또 하나 뭐라 그랬죠 임성근이 어떻게 알았냐 임성근이가 국방부 장군보다 먼저 추가 가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전부 비공식 라인에서 벌어진 하나의 스토리라인이라 이거요 공식 라인하고 무관하게 또는 공식 라인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지는 구조가 나타난 거에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얘기하신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 건데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력의 국정운영이 공식 라인에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 비공식 라인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징후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진석이도 아무것도 몰라 어 김태우까지도 몰라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도 야 그 유영하 교수가 뭔 유튜브 한다는데 그 재밌는 얘기 나왔다는데 좀 보자 이럴 거 같아 지금이야 어리버리하고 멍해서 가고 있지만 나중에 그 사람도 궁금할 거 아니겠어 그렇지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유튜브에 다 나와있네 이 얘기가 7070 전화해서 물어보지 그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아직도 지금은 늦었어요 그때 당시의 회선 기록이에요 지금 그 회선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 어떻게 보면 좀 스토리 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원님 원래 말씀하신 그 심각성을 보면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의 주요 국정운용과 결정이 공식 라인은 모르고 비공식 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이거 외에도 또 있을 거 아니야 아 있지 아 있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 사람들은 이미 무너진 조직이에요 대통령 고립돼 있어요 고립돼 있어요 고립돼 있어요 네 고립돼 있어요 이게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아니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을 잘 모르나 이런 거 알 거 아니야 걔네들도 모르는 거 같아요 제가 보수 패널들하고 방송해 보잖아요 네 아니 카톡방 그거 다 소설 아닙니까 왜 없었지 않습니까 뭔 일이 있었나 몰라 내용을 몰라 그냥 떠들어 대는 거 모르니까 내용만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아 그런데 그런 무식한 얘기를 용감하게 해도 법리도 안 맞고 또 한자리 받으러 먹을 거 아니야 뭐 단체장이라도 하나 먹고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여쭤보는 게 이제 특검법 어제 방해 하여튼 통과시킬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특검법은 거부하겠지 또 왜냐하면 그 특검법은 자기를 향한 특검법이 아니라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위를 향한 특검법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한지 거부할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자 아니 특검도 특검이지만 그 특검이야 이제 정치적인 영역에서 다뤄진다 하더라도 정진석 실장이 정말 위험한 발언을 한 게 뭐예요 이 최혜병 사건의 소동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사건 국방장관으로 이게 왜 위험한 발언이냐 만약에 박정훈 대령이 무죄가 나오면 지금 군사재판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거죠 뭐냐 여태까지 대통령실부터 무죄 추정의 원칙도 아니고 뒤집어 씌우려고 작정했다 실패한 사건이 되는 거거든 사법 처리가 실패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이준석이 그랬잖아요 박정훈 무죄 나오면 대통령 탄핵이다 아니 제가 어제 궁금해서 군사법원법 들어가 봤어요 네 항명죄가 무엇인가 근데 항명죄 숙여는 사형이더만 아예 사형인데 거기 나와 있어 상관이 부당한 명령을 할 경우에는 불복종 할 수 있고 만약에 불복종을 하지 않으면 그 처벌 대상이라고 그렇죠 부당한 명령이잖아요 감탄해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정확히 봐야 되는데 부당하다는 표현은 법률적 용어가 아니고 정당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원래는 복종을 해야 되는데 어느 대목이냐면 부당한 정도가 위법한 경우에요 이때에는 불복종의 의무가 있어요 위법한 거 아니에요 위법한 짓이죠 민간에게 사망자 수사라든가 성관계 부분은 넘기라고 돼 있잖아요 네 2023년도 개정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위법한 거지 네 박종원 대령이 만약에 그것을 그래 알았어요 하고 슬쩍 해버렸으면 박종원 대령은 처벌받는 거라니까 저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항명죄 처벌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엄청나게 이 말 다 문제 됩니다 지금부터 그렇지 그러니까 이 박종원 대령 재판 판결이 세기의 판결이라니까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어 무지한히 중요한 거죠 거기에다 설령 군사법원이 소신을 꺾고 그렇게 하면 이제 민간법원 항소심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이 심은 항소심은 민간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군사법원이 아니에요 아 고등법원이 없어요 군대는 맞아 맞아 단심제에요 단심제에요 어 그래서 이제 민간법원으로 가는데 그럼 거기서 다 까불리는 거 아니야 완전히 주인 다 나오고 어 판사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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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봐 풀어봐 다 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게 국방부 장관 지시를 어긴 항명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재판은 김계환 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항명사건이고 국방부 장관은 빠져나갔어요 네 어 그게 무슨 차이예요 그게 무슨 차이예요 아니 국방부 장관은 박정훈 노령한테 직접 지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사령관이 지시했냐 안 했느냐가 항명의 기준이에요 네 만약에 사령관이 지시를 안 했다 어 그러면은 이거는 항명이 성립이 안 되는데 그게 지금 박정훈 대령 사령관을 지시한 적 없다고요 아 그러면 항명사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장관은 지시를 했다는데 그러면 수사단장에게 전달이 안 된 거니까 김계환이 항명죄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 김계환 사령관이 김계환이 11월달에 끝난다면서 이제 어 아 그러면은 지금 박정훈 대령한테 뒤집어 씌운 그 놈이 항명이야 아 근데 이게 원래 명령 자체가 위법한 거기 때문에 이 논리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네 지금 저기 저 장관이 운제 지시를 저기 박정훈 대령한테 지시를 했냐 예 이렇게 따지고 나면 정진석 저 발언도 지금 위험한 발언이 되는 거죠 그 아무것도 몰라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지금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님의 종합적인 총체적인 판단은 이 정권이 골로 가고 있다 골로 간다니까 골로 가고 있고 나중에는 윤석열 김건희가 둘만 남는다 저 발언 다 문제죠 그다음에 저 그 심장식 의원이 왜 저기 뭐냐 네 네 작년에 임기훈 또 조태열 안보실장 위증한 거 영상 틀려고 그랬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물리적으로 막으려다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위증한 거 다 문제 되는 거예요 저것들 못 모르고 까부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다 문제 된다고 이상 무서운 주문 정권 바뀌면 그런 날 아니 원래는 정권 안 바뀌어도 처벌받아야 될 범죄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뭐 그거 믿고 있는 거지 지금 아니 완전히 미쳤다니까 완전히 거기서 김병주 의원이 정신나간 당이라고 하는 게 틀린 얘기가 아니고 정신나갔다는 건 미쳤다는 거거든요. 어디 한미동맹을 얘기하니까. 정신나갔다는 건 미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친놈들만 모여있는 당이 국민의힘 당이야. 김병주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에서 얘기한 거야. 속이 시원하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작두 기다리네. 기다려지네. 또 이제 막 나오겠죠. 의원님한테 얘기가 들어가고. 공수처를 주목해야겠구만. 정진석은 망했다. 의지할 데가 없다. 정진석도? 대통령도 진실을 안 밝히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방어막이로 가서 거짓말만 잔뜩 해버렸는데 어떻게 무서워합니까? 자기 똘마이들 산하단체에 이사나 감사자리 나눠먹으면서 후일을 동호해. 그래서 시간만 죽이고 있는 건데 그러다가 국회만 불려나가면 뭐가 쌓이니 말이야. 정진석 실장 전화번호 아실 거 아니에요? 전화해서 충고 좀 해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어요. 알겠습니다. 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작두. 다음 주 작두 쓰리.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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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